어디 뭐할까? 그래 사람들이 추천해서 레볼싱 한번 넣어봤거든요 괜찮긴 하더라 그러니까 한번 써볼게요 드롸 와 좋은데? 좋아요 일단은 복중 마법진 알레이스터로 서치하고 체인이 없구요 조율 레볼루션 싱크론 하나 갈리고 발라야 너 왜 거기서 나오니? 발라가 조율로 잘 갈린다? 어째서? 어째서 잘 갈리는거지 왜? 이 그러면 풀필드 넘어선 풀필드겠는데 진짜 필드 필드 서치 핑크론 레볼싱이 레볼싱을 갈았다 레볼싱 제한 없어요 예 저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레볼싱엔 제한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도안 도안 마술 도안 마술 메르카바 이러고 이제 필드 깔면 풀필드거든요 도안 마술 근데 지금 조율이 사기를 쳐가지고 어디까지 되는걸 저거면 이제 필드 스필드 세 로 이거 얘가 여기 있구나 억지로 박으면 저거 미라제 버트리스까지 되긴 할건데 아뇨아뇨 한장말고 그냥 이렇게 하는게 나을거에요 이렇게 하고 말살만 세트하고 엔드 스테이지 하루야 뭔가 막는게 좀 오토로 돌파 당할라나 해피 막을 이유가 딱히 없어가지고 안먹었고 톱불 복부르스 몬스터를 버려주세요 복부르스완 아 나는 효과를 쓸 수 있어요 이비로 버렸구요 서치 어 쟤는 그냥 날릴게요 저친구는 그냥 뭘 제외하든 묘지로 가든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친구 날리는게 맞아요 무효제 크리스탈 윙 싱크로드래곤이 그걸 찔릴거라서 얘 소환할때 몇이지? 생각해볼게 1 그리고 얘가 소환 안거치고 그냥 바로 손패에서 싱크로 2 묘지에서 3 4 어 맞네 이게 케어가 되네 allora 이비로 이렇게 저 잡아 봐millimeter plete 준비 ik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